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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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야? 아트! 욕심? 욕심부리네 미니게임 이제 집중할거에요 미니게임 이제 집중할거에요 지금 10칸박짜리 빼고 오세요 저 지금 종료칸 다 지나갔어요 너 갈등이 나왔잖아 헬퍼 드디어 내가 돌려야해? 내가 직접 돌려야래? 진짜! 뭐였는데? 뭐 걸렸어? 유사 잘했어 유사 안좋은거잖아 그냥 한번만 더 돌리는건데 좋은거 아니었어? 아니야 이거 안좋은거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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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